18년 크 두바이 호텔까지 있어 라인업 나오고 있죠? 그리울거야 얘들아 렛츠고 부딪치지 않도록 부딪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부셔 부셔 부딪치지 않도록 부딪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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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존말로 할 때 부딪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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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부딪치지 부딪치 부딪치 퇴초 히트는 숨고보자 히트는 숨고보자 히트는 숨고보자 쟤끼써 쟤끼써 있어 그냥 이미 들어가야되거든 소프트 나와라 소프트 나오라고 소프트 나오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실패하면 안됐었는데 마지막 주소로 조치면 되겠다 1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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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리무브가 있네? 연료를 줄여야 할 수 있기는가? 따로 파킹해 깔끔해요 아.. 얘 신경 끄으면 되고 이제 얘 퓌만 신경쓰면 돼요. 퓌의 앞뒤 퓨 뭐야? 세워가지고 두 바퀴가 있네. 다이뀙중 빛미등에서는 들어가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파이팅 마시잖아.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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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브라가 희망이야. 이 스테이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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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개발하면은 레드존 아예 없어지나? 아니 탤문을 일부러 위험할까봐 내가 80% 남겼는데 그것도 못 버려 레드존 완전 마이너스 시키면은 통과는 해야지 2번 완주는 할 수 있을까? 어? 아싸 개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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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악조건 속에서 수고했어 와 아슬아슬했어 좀 위험하게 했는데 승격 드디어 승격 하아 크으 2020 유로피안 레이싱 시리즈 드라이버 챔피언쉽 위너! 크으 미니 나 막상 숙기 나 소리도 낙지 승격 나